법슬레이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어찌됐든 간에 같이 타고 아무 일 없이 완주를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요. 하 씨가 빠지면서 뭔가 저희가 현장에서의 즉흥성 빠른 호흡들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뭔가 무한도전만이 할 수 있는 색깔들을 좀 찾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. 무한도전이 왜 무한도전인지 알려주는 되게 감동 있는 특집으로 저는 기억합니다. 국가대표 선발자들 위해 경기장에 있는 일본 나가노로 고고고! 참 한 번 뽑기 못한 나가노 초콜릿! 그리고 감격의 첫 지승식! 최종으로 시속 26km였던 그 중! 이제 시속 130km는 대한민국 법슬레이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한다! 외교수연 수움이의 공수위원회 제가 그 법슬레이를 또 타게 될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선수셨던 분, 코치 여셨던 분들, 지금 이제 코칭 스텝으로 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나오는데 참 마음이 한편으로 참 저도 그 동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타더라고요.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